인기형 인기형입니다 날씨가 좋군 귀찮네 많이 부었어요 어제 다래끼가 나서 아 그제구나 어제 안과에 가서 떼고 왔는데 그제보단 좀 덜 부어서 다행인데 좀 걱정이 되네요 눈이 잘 다행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요? 오메에서 찍었어요 폭염 폭염 귀요미 귀요미 잠시만요 잠시만요 세 번 나눠보네요 제가 어명을 무시했습니다 무도정법을 금하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교지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방금 약간 중간용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관원이 앞에서 두고 여기서 이거 하면서 죽고 일로 올라옵니다 배고파 이거 팟 인절미랑 애플 망고? 인절미 허니버터 브레드 하나 커피랑 내가 쓰레기 쌀게요 감사합니다 이즈니 이즈니 뷰가 좋을 것 같은데 와우 다리를 어떻게 벌리시 아 이렇게 벌린다 포도 괜찮아요? 포도니 이제 좀 먹었네 반응 같네 별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좋으다 좋으다 미안 사실 왜 이렇게 흘려요? 사실 왜 이렇게 흘려요? 뭘 이렇게 와요? 예시랑 진짜 예 아바바마 그건 강령하셨습니다 우두정법을 금하고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교지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두정법 우두정법 우두정법을 금하고 오 또 마저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걸려요? 이렇게 하면 돼요? 안 걸려요 이제 잘 먹겠습니다 안녕 안녕 역시 여름엔 빙크티 음 맛있다 맛있다 저기 그 연예학 프로가 흥이네 신입사회가 미친다 근데 감사합니다 어 저희 드라마 봐주세요 7월 MBC 신입사회관 구혜령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 더 좋아 며칠 전에 갑자기 유튜브에 들이 뜨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웃겨요? 우리 애명이 좀 있어 우리 거 다시 봐도 웃겨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웃기네 바람인데 콘솔 시원하게 있구네 여기도 백숙집 있네 여기는 흥미백숙이야 안녕하세요 미친 미친 신입사회는 하늘 네 민규 신입사회는 이balanced 우리 출신 미친 에 아니면 뒤에 저승자랑 같이 따라온다 아무센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믿을 순 없게 무슨 얘기에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어떻게 보여, 귀신이? 무섭긴 해요, 근데. 공포감이 이런 게 있죠, 눈이 심적으로. 아, 무서워. 그럼 폐같이 한 번 해봐. 폐같이 한 번 해봐. 아니, 눈치가. 요즘은 거의 귀신 들여다닐 것 같은데. 주먹은 쥐고 있을 건데. 눈치, 눈치만 항상 언제든 관계 갈 준비를 할 거 같은데. 누구든 나오면 이제. 20년생 해병대 아니에요? 미션을 본 적이 없어. 아직 잡을 게 아니라. 근데 아리에드 큰 거 있단 말이야. 거기에 사람이 서있다는 그런 말하고, 막 풀숲에서 사람 세탁이야. 네가 세 벗긴 호적이 제일 헛건으로 본 거라고. 너무 귀찮아지. 눈 똑바라 안 차냐고. 눈 똑바라. 눈 똑바라. 잘 먹었습니다. 와우, 땀. 어우, 지금 거의 정수리가. 드디어 10시간만에 공기를 마주합니다. 정수리컷. 오늘 끝. 수고하셨습니다. 형. 수고하셨습니다, 형. 수고하셨습니다, 아버지. 수고 많았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괜찮지? 그럼요, 괜찮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촬영이 끝났습니다. 서울로 집으로